나는 자기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이기 바래요 어차피 이거 돈세탁이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내 임밀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민국당이요? 장 교수님 우리 같이 하십시다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신을 좀 어렵게 하십니다 국회의원 장태주! 이제 제법 정친티가 나는데? 나 오세현씨 덕분이지 선생님 지진이라는 샛님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네 관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주제만큼만 하자 관장 자리를 달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거야 재벌들만 겁없이 사는 줄 알았어? 야 너 힐러리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클린턴 되고 나서 사고 치라고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 우리 그냥 개같이 살자